야외 CCTV는요? 잡힌 거 있어요? 아무것도요. 경찰 쪽에서 보고 들어온 건요. 뭐 카드 기록 같은 거라도. 그쪽도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카드 같은 건 추적당할 게 뻔하니까. 박 소사관님, 그 진 검사랑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 사람들 신원 조회랑 신상 좀 알아봐 주세요. 최대한 빨리. 네. 안녕하세요. 노님. 이게 뭡니까? 이게 남자 지는 게 이게. 아니, 큰 형님 모시면 울어요. 괜찮아요, 동생들이에요. 백은지 씨. 검찰입니다. 같이 가주시죠. 아니, 나 이거 좀 놔요. 아니, 놓고 얘기를 좀 하라니까. 아니, 무슨 일인지 말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나가라고. 나가라고 죽여서 시켰지. 내가 내 발로 걸어갈 거니까. 내가, 어? 야, 잡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그거 아니야, 저번 주에. 어? 문자가 내가 포렌식 해준 거야. 거친 방법을 써서 미안해요. 소환장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뭐 날린다고 올 사람들도 아닌 것 같고.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중앙지검 형사 3부 신하라 검사입니다. 백은지. 고중료입니다. 저희는 왜... 간단하게 여쭤만 말씀드릴게요. 진 검사가 이정원 차단 검사 살인 용의자로 몰렸어요. 어? 뭐... 뭐...